어서 오세요 내가 흔들어 벗어낼 수 없도록 이 입술을 또 훔치고 이 입술을 또 훔치고 많이 달아나버려 난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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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r 트러블 maker 트러블 maker 어떻게 널 내 맘에 트러블 줄 수 있는지 트러블 maker 그냥 내 맘에 가는 대로 이제 멈출 수 없어 니가 나를 잊지 못할게 자꾸 니 앞에서 또 이만 자꾸 내가 흔들어 벗어낼 수 없도록 네 입술을 또 훔치고 많이 달아나버려 난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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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r 트러블 트러블 아 진짜 많이 컸네 많이 컸네요 진짜 네 더 커요? 이수국 씨부터? 저보다 큰 사람들들은 많아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현아 씨랑 우리 장현승 씨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해서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너무 완벽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한 번 틀렸어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말은 안 했어요 약간 맞춰주는데 버거웠다는 느낌도 없잖아 했었는데 어떻게 호흡이 잘 맞았어요? 처음 2년 만에 만나자마자 바로 춤을 춰서 좀 어색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재미있는 사신 그 당시 중3이었고 우리 균은이는 사실 초등학교 다녔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컸죠? 저 처음에 봤을 때 아가씨인 줄 알았어요 키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하면서 사심도 약간 들어가있네요 부모님들 다 마음에 드셨나요? 네 아주 뭐 훌륭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야 어떻게 저렇게 출 수가 있지? 신기한 거 있잖아요 나중에 말이죠 또 다음 명절 때는 우리 저 유혜정씨하고 왕종구씨가 한번 두 분은 그냥 정말로 트러블로 트러블로 처음 한 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색다른 시도였죠 자 황가의 기수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점이나 나올지 98점을 능가하는 점수가 나올지 점수 보여주 bid 이번 무대는요 깜찍한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샛별 나와주세요 사랑해요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괜찮은걸요 헤어지면 남이 돼요 모른척하겠지만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괜찮아요 말해봐요 당신 위해서라면 가질게요 그래요 자제하고 절제하는 어머나 이렇게 신나는 곡을 절제하기도 힘들거든요 정말 대단한 절제력입니다 네 송동호씨 율동을 안합니다 아까 둘이 막 마지막에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놓고서 서로 안하네요 딱 한 공작이었는데 선별대배 점수는 몇